남부대학교 자동차 경영학과는 기계 및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우수한 실무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 맞춤형 산하협력 선도대학 사업과 산업단지 캠퍼스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활발한 연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대학교 자동차 경영학과는 기계 자동화 분야와 자동차 설계 및 정비 분야의 전공 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전공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 분야, 자동차 분야, 조선 및 항공 분야, 교주 기술을 통한 공업계 고등학교 교사 등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매년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우리 남부대학교 자동차 경영학과는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대학교 자동차 경영학과와 함께 기계 및 자동차 산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수험생 여러분의 도전과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 남부대학교 자동차 경영학과는 실습과 이론 수업이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수업을 하고 있으며 교수님들께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고 수업시간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우리 남부대학교 자동차 경영학과는 자동차 정비 분야의 실습 과목이 다양하고 기계 요소 및 금형, 자동차 차체 및 부품 설계를 위한 3차원 설계 분야의 교육의 장점이 있습니다. 선후배 간 친밀도가 높아 선배들도 후배들을 존중해주고 후배들도 선배들에게 예의 바르게 하면서 흔히 군대 분위기가 아닌 형제, 가족 같은 사이입니다. 학과 내에 쾌남과 CCA라는 전공 동아리가 있습니다. 쾌남은 직접 자작 자동차를 만들어 매년 전국 대회에 나가고 있으며 설계 동아리인 CCA는 CAD, 인벤터 등 설계 분야 대회에 나가 수상과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대학교 자동차 경영학과는 선후배 간의 우정이 좋고 항상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좋아한다면 남부대학교 자동차 경영학과로 오세요. 우리 선배들과 함께 즐겁게 열심히 공부해요.